히힛 형도가 담배 피고 왔어? 아니 저는 여기서 피죠 아.. 야 그러면 그 한개 되냐? 아니 저 전자담배이라서 아 전자담배충이야? 예 흡연충 3명하고 게임하는거야? 아니 담배를 왜 피는 이해가 안가네 그러게 그렇죠 형 말도 안되는 소리 아 아이레디는 4개 은혜야 누나 3개 네 좋습니다 좋아좋아 자 충분하게 잘가고 잘가고 야 끙끙이 애들이랑 형도 방송국이랑 누가 이길까? 형방 형방 형방이 이기나? 아니요 비살같은데요 ㅋㅋㅋㅋ ㅋㅋㅋㅋ 아니 끙끙이 애들 잘해요 무시하면 안돼 난 내가 뭐가 되지? 어 뭐야 어 그 언제 한번 해볼까요? 어 그니까요 형이랑 저랑 하나씩 깨있는거죠 그사이에 어 괜찮네 개 eight 아주 심하네 졌는데?! 여겼어요! 알고있어 아씨 временные 야 트읍읍은 수수료 그러면은 전부다 그 몇프로라고 0.1프로? 맞아? 어떤거야? 트읍읍은 수수료 0.1프로야? 전부다? 0.1 아니라 1프로인데 어 그니까 최대 그니까 몇가지 더 있는데 최대 깎여봐야 한 7프로에요 와 이게 뭐 기준이 어떻게 해? 어 그니까 후원한 사람이 충전할때 핸드폰 충전했느냐 뭐 계좌이체로 충전했느냐 거기서 갈라지는데 뭐 그냥 최대한 7%라고 보면 되는거에요 와 개이득이네 와 개쩡다 그쵸? 1000원 받으면은 그냥 뭐 1000원을 생각해도 될정도에요 와 시골에 부럽다 부러워요? 어 아 부럽네 형 왜 성마음이 성마음 너무 다들린거 아니야? 이상은 파트너비즈의 발음이었습니다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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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니 그런거는 얘기할 수 있잖아 부럽다고 그쵸 예 그럴 수 있죠 나도 부럽다 나는 뭐 할 수 있구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나는 여기 앉으면 할 수 있구나 아 부러운건 부럽다 할 수 있지 그쵸 어 부럽다 그런거죠 그런거는 뭐 상관없잖아 그쵸 저 혹시 지금 나가면은 자리 채워줄 수 있나요? 아니요 없어요 없어 왜? 지금 뭔가 바쁘신거 같아요 딱봐도 나가봐야돼서 여기서 중대 부르면 노잼 될거 같은데 왜요 재밌어요 중대 불러볼까 아 네 저는 천석입니다 중대가 좋아 형이 좋아 에? 중대가 좋아 형이 좋아 꼭 골라야돼요? 그래 중대요 기심이야? 아니 형 그렇게 말하면 저 어떡해요 알겠어 아 잠깐만 형 오늘 아 똥농이 좋아 중대 오늘만 니 마음 알겠다 뿐이없들만 아 형 왜그래요 똥농이 마음 알겠다 얘들아 이제 아 뭐야 왜 리오 다운데부터 시작이야 몇 대 몇이야? 아이 스코어 뭐 셀 필요 있냐 부지 아 없죠 없죠 그래 세면 안되죠 아 2대0 올해가 2점이네 야 민수장 넣고 품패이 존나 자연스럽게 잘 끼어들었다고 닉네임 하나도 티 안나 아 뭔 소리야 이거 안올린다는데 존나 안올리긴 해 아 안올려 아 안올려 어 저 팀한테 지고 있었던거 아니죠? 아 이기고 있었다니까 아 네 어 여러분들 아니죠? 이기고 있었구나 이기고 있었구나 이기고 있었구나 이기고 있었구나 솔라야 어 왜 이렇게 말이 없어 어 라헴 계셨네 아 형 계시면 계시다고 말씀하셔야죠 형님 안녕하세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뭐야 이 어색한 공기는 야 실조를 만나면 더 어색하다 하하하하 야 지금 이렇게라도 인사를 드려야지 야 여기다 한말 안한다 형 요즘 뭐하고기 지내세요 어? 저는 아까 저녁에 프링클 먹었어요 맛있겠다 내꺼는 형 저 4주가 먹고 배불러서 지금 돈가 많이 남았거든요 이 코스 아 진짜 살아 이 꼬마 세력이 잡힌차 어떻게 됐나 오오 좋아좋아 이게 다 형독 때문이에요 미친놈 저거랑 합방하다보니까 하하하하 하하하하 살아있네 그렇지 바로 이게 방송이지 흠 야 민수가 내 텐션 있는데? 이거 형독이랑 태칸형이랑 솔라형 야 나도 이렇게 늙었는데 나보다 형이 두 명이나 계시는데? 야 그 얘기 이미 했어 그만해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깨 야 저 새끼 짤라 하하하 하하하하 아 이미 했던거구나 어 이미 했어 아이 분위기 못밟네 아 민수들 뭐하냐 아 저 새끼 저거 내가 막아있다 뒤에서 오, 떨어졌어 오, 안 맞았어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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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존나 춥네 너 에어컨 틀고 하고 있냐, 미쏘야? 미쏘냐? 문만 열었지? 존나 추워 뭐? 아, 태칸이 형이 락스래요? 락스 끙끙이냐? 어 아 아, 아이디 바꿨어 아까 그거 쓰다가 어, 형 닉립 개많으시네요 아까 나 다른거 쓰시던데 마, 마을 대장 쓰시던데 마을 대장 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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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율동대장이야 율, 율, 율동대장이야 아, 마을 대장이네 기억이 안나가지고 율, 율동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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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율동 ners를 중다이 한 scheduled 거의 넘게 bueno Small 싫어 없어도 대장 лив found 다니 흉 ㅋㅋㅋㅋ 어? 형 가셔앉... 형 가셔앉데? 오오! 중다이 실시간으로 봤어 와 영광이야 역시 역시 많이 늘었어 중대 4대 0 야 근데 이 방이 왜 이렇게 어색하죠? 어? 이거 입하고 왜 이렇게 어색한 것 같지? 니만 어색한 건데 아 나만 어색한가? 그래 야 내 방송 채팅창도 같이 어색해 주는데? 채팅을 안 치시는데? 야 일단은 그냥 게임해봐 백환이형 식사를 하시고 게임하시는 거죠? 그럼 이거 다 이렇게 말해주는구나 밥 먹고.. 밥 먹고 댕기냐? 으흠 으흠 오케이 아 대칸형 흐흐흐흐흑 아이 오랜만에 시키지 한번 하고 싶어가지고 흐흐흐흐흐 예 주치기 한번 해드렸습니다 뭐 뭐라고?!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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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프리카 이런 방어는 가능하지 않나? 안 된다 형 수기리형이랑 친하시잖아요 하하하하 둘 대는 안 친하잖아 저는 뒤통수를 쳤기 때문에 아하 인정하네 오 아 목아파 이 팀 잘 하네 아유 팔로우 감사합니다 여자친구 생기실 거에요 저 1,2등 어색한 조합 뭐지? 야 베스트 스트리버 가자! 야야야 뭔소리야 베스트 스트리버 가자 어? 파트도 아닌게 백한이형 이렇게 리그 한번 나갈까요? 그건 아닌거 같은데? 야 다 다운 아 나 근데 진짜 죄송한데요 너무 급해가지고 오줌 한번 쏴 거 같아요? 아 갔다오세요 아 흔들려요 지구의 좌전때문에 오줌이 흔들릴 정도에요 물대포 쏘고 와 뭐래 잊지도 않은거 흥 결혼 형님 파이팅 형도기 여야 친구 있어? 아뇨? 저 새끼 찾았어요 찾았어? 아이구 시도 없잖아 나는 많은데 안 사귀는거지 일단 arian 15년전 꺼 아니에요? 04년도 꺼 아니에요? 아니 07 0 jej 가 serve 11년도 아니냐? ouring 17년도 좋아 그래 말이 그냥 3개죠 말이 10년도 때지 형 저 한 100단 영상 올려도 됩니까? 안된다 너 그거 라이센스 사야돼 형한테 그래 저작권 라이센스 내가 잘 생각해봤는데 민수 너는 거야 KT빨이야 뭐해 몸싸움이 너무 쎄 좀 바꿔오면 이게? 이게? 칭찬은 저렇게 인코스 파기 만들죠 어? 빠리라고? 아! 형동맵이네 저 아리 개캐션 아니에요 고맙습니다 와우이씨 남는거부터 아 민수 진짜 이멘만 하면 앞에 있네 그러게 야 딱 길이 보인다니까 도가 텄네 도가 텄어 뭐해 얘네 뭐야 아 목아파 아 치 존나 잘하네 흐흫 아 저거 왜 왜이래 자 근데 차이 맞추고는 못하겠더라 음 아 이때 개 개빡쳐 아 박았다 2에 서치 아 이거 멀티지 어 어 야 배타 빠른데? 아 아냐 57초 2? 52까지 나오나 이 배타로? 1등이 49초인가? 어이 붓 그거 붓엑스로 붓엑스로 붓? 응 이거를 붓으로 한다고? 응 붓이 1대장이야 아 이보다 1초? 붓이 제일 좋아 붓이 뭐야 아 나 근데 엑스앤지 못하겠던데? 나도 아 무슨 아 적응이 하는데 이제 레전드 딱 나와야 시작이라고 엑스앤지는 그래 나 일부러 파츠조각 한번도 안돌렸어 아우 현명하네 현명도 안돌리셨죠? 나도 거의 안돌리지 형 누가 1등이에요? 몰라 못봤는데 ㅋㅋㅋㅋㅋ 설렘 저 몇등이에요? 어? 저 몇등이에요? 이제 나와 이제 나와 아니 의식이 흐른들어 말을 안해줘 아 2등이네 성도기 1등인거 같은데? 네 아니네 이러고 현명 next